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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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가서 그거 먹고 싶다. 김밥 나라 먹고 싶다 갑자기. 어? 냉동 삼겹살? 뭐 하십니까? 잘 건데? 예? 잔다고요? 응. 자든 척 오지네. 왜요 또? 딱 말씀드릴게요. 냉동 삼겹살 먹으러 가야 됩니다. 제가요. 딱 말씀드릴게요. 네. 냉동 삼겹살 먹으러 가야 됩니다. 제가요? 저요? 아 네 좋습니다. 아니 밥 먹었나요? 아 저 아까 먹다댕김 밥 방금 다 먹어 치우긴 했는데. 아 그럼 억밥은 좀 그렇지 안되죠. 아니 제가 왜 억밥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 억밥입니다 당신. 아닙니다 저 냉동 삼겹살 좋아해요. 아니 아니 됐어요 괜찮아요. 아 진짜 좋아하는데? 딱 말씀드릴게요. 뭔데요? 냉동 삼겹살 먹으러 가야 돼요. 아가리. 아니요. 딱 말씀드릴게요. 저 다이어트 중에. 당신 다이어트 할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한 조금 있으면 찝니다. 미리 찌는 게 이득이다. 아니 대장도 하자 다이어트. 어? 아 이거 어린이한테 일러야겠다 이거. 우리 나를 연결해. 예? 다이어트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저는 오늘 밥을 안 먹었어요. 저도 안 먹었어요. 저 14시간대 지금 공복이에요? 아 말이 안 된다. 당신이 어떻게 14시간대 공복일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냉상 말 말하자마자 지금 위액이 줄줄 나왔거든요. 네 그 따끈하게 데쳐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쵸. 냉상 가야 돼요. 딱 말씀드릴게요. 아가리. 예 출발할까요? 냉삼이 좋습니까? 김밥천국이 좋습니까? 냉삼이 좋습니다. 냉삼이 좋은 이유 말씀해주세요. 고기잖아요. 그럼 냉삼이 좋습니까? 소고기가 좋습니까? 소고기가 좋습니다. 이유는요? 소다마요. 오케이 오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야 그래도 너 집 가까워서 좋다. 집 안 가까운데요 이제? 왜? 이사가서? 네. 근데 불러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맞지? 아 여기에요? 어. 너 저기 들어가서 혹시 룸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풀겠습니다. 엔벨트. 선물 받은 거. 이거 딱 달았습니다. 오꿀머니 선물 준 거. 룸 어때요? 아 이러면은 내가 진짜 안 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김밥 날아가야겠네. 아 진짜. 아니 다운그레이드가 왜 이렇게 심하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소고기 먹고 싶었는데 진짜로. 냉삼이라도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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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총장님은 아까 보니까 혼자도 무슨 짜장면에 탕수육에 군만두에 크게 다 드신 거예요? 어제. 아 어제 드신 거요? 어. 와 근데 이게 포로아죠. 와 진짜. 포로아 아니고. 누구랑 같이 먹었다 이 말이야? 아니 1인분이 아니긴 했는데 잘못 말했다. 와. 매니저 애들이랑 같이 먹었어요. 아 인정합니다. 뒤로 여자친구가 있는 거 같아? 저는 그냥 1000% 확신하죠. 아니 근데 왜 1000% 확신하는데? 여자의 초? 그거 하나? 집에 여자 물건 나오면 100%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 무슨 점리 틴트 이만이가 나두고 간 뭐 빈 뭐 얘가 나두고 간 뭐 뭐 존나 많아요. 진짜. 맞아요. 그냥 연막이긴 하죠. 안 버리지는 것도 다 연막 아닌가요?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뒷결하고 있으면 밖에서 사진 무조건 찍혔겠지. 그러니까요. 집에서 더 이렇게. 아. 이 내용이죠. 집 데이트를 했다 이 말이야? 아 안 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무조건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는 거 좋아해. 아 진짜요? 아 여기도 사람 많네? 아 어떡해. 사람 너무 많은데요? 아 이러면 편의점을 가야 되겠는데? 편의점이요? 저 지금 택시비도 안 나와요. 가자. 아 근데 오늘 소고기 사주고 싶었는데. 이거 좀 잠시 안 틀어줘요. 오늘만 날인가요. 애들 불러놓고 결국 김밥 날아가냐? 맞습니다. 네. 아 저 근데 햄버거를 진짜 좋아해. 소원이다. 왜? 햄버거 존나 쳐먹겠는데. 야 다 시켜. 다 시키라고요? 네. 네. 밖에서 먹는. 이거 좋아할까? 나의 식사. 아 안 돼. 아니요?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콜라. 하나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콜라. 이건 그냥 괜찮은데. 아 시켰다. 아 왜 이렇게. 진짜 나 덜어주세요. 그냥 지기삐고 싶어? 여기 유경님 집이야. 아 왜 이렇게. 아 이거 맞잖아? 너 하나 가도 갈 때가 Dok 너 때문에 800만 찍었어 800만이요? 네가 800만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어! 우리나라 사람인가? 외국인들도 딱 이런 느낌 드는 거지? 아니요 내가 아까 동남아 쪽에서 어? 아 우리나라 사람인가 보다 아니지, 우리 옆에 있잖아. 동남아도 무거워. 어?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 그냥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동남아 점리야, 동남아 점리. 동남아, 이거 귀여워. 진짜? 동남아 점리? 아니, 아니, 동남아. 돌리면 양쪽이네. 어, 잠깐만. 감사합니다. 네. 아니야, 내가 팔게, 다음.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아, 내가 산다. 아, 뭐야. 야, 김밥천국이라는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 진짜, 김밥천국 쏜다네요. 네. 수고하세요. 와, 이렇게 먹었는데 22,000원? 우와, 짱 배부르게 먹었는데. 아, 배부르다. 진짜 딱 여기서 바로 바닐라 아이스크림 인정? 아, 진짜. 어, 다 와. 뛰어오는 거야, 겁나 뛰어오는 거야. 지임이 왔어? 네. 어, 너는 왜 초코고 왜 나는 바닐라야? 아니, 아까 주문하실 때. 아니, 너는 왜 초코가, 초코가 들어가 있어? 아니, 아까 그 시킬 때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하면 딱 이래가지고 저는 초코가 좋아서. 초코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틀따는 초코도 먹고 가는데? 아니, 다이어트 하신 줄 아는데? 어, 맛있다. 아, 이거 요즘 이렇게 나오나 봐, 슬러시처럼. 가격은 똑같아요, 그거랑. 얼만데? 비밀 아니에요? 왜? 방송에서 이런 거 말해주세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 너 롤데리아 직원이야?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1,800원이요. 아, 정말 비싸긴 하다. 옛날에 이거 300원이었어. 와, 세대 스타일이 존나 늦어진다. 미인아. 네. 한식적인 충고 하나만 해줄까? 네. 절대 동거하지 마. 동거요? 응. 남자랑? 응. 왜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건가? 아니, 그니까 이제 동거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상대방한테 미안하지. 왜냐? 나는 이제 방송인이기 때문에 동거한 걸 알잖아. 응. 그래서 이제 너 미안하지. 아, 해보신 데 있어요, 그러면? 음. 아, 제가 공부를 아직 덜 했나 봐요. 완전 좀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집을 샀어. 응. 이제 대출받아서. 응. 거기서 이제 막 가구라는 걸 샀지. 상견례를 해야 될 거 아냐? 네. 근데 우리 집 쪽은 이제 끝났어. 여자 쪽 이제 상견례를 해야 될 거 아냐? 네. 계속 이제 시간을 끄는 거야, 뭔가. 아, 뭐?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거냐? 있대. 네. 알겠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헤어졌어. 그러면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이제 가구들 이런 거 있겠지. 갑자기 너무 슬프잖아. 이제 혼자 이제 맨날 들어가고 원래 동거에서 오는데. 네. 얼마나 슬퍼. 동거 절대 하지 마. 다른 여자 만나면 안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다른 여자 만나면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점이 있어. 뭔데? 그거 볼 때마다 이제 짜증나는데 버릴 수가 없어. 다 비싸게 산 거라 그래. 아, 뭔지 알겠다. 와, 상견례도 안 하고 가구를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니가 뭘 알아. 아니, 니가 뭘 알아. 아니, 그러니까 돈을 못 넣어주는 거잖아요. 아니, 돈을 못 넣어주는 거잖아요.